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. 마지막으로 다음 달은 50주년이 되는 달입니다. 마지막으로 다음 달은 50주년이 되는 달입니다. 마지막으로 다음 달은 50주년이 되는 달입니다. 아폴로의 마지막 달 탐사 미션이 있은지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.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. 오늘 밤 나사의 아르테미스 시험 로켓이 문을 여는 길에 올라 있습니다. 어디어디로 가는 길에 올라 있는 어디어디로 가는 도중인 문을 열다 open the door 하시겠습니다. 오늘 밤 나사의 아르테미스 시험 로켓이 문을 여는 길에 올라 있습니다. 오늘 밤 나사의 아르테미스 시험 로켓이 문을 여는 길에 올라 있습니다. 인류의 달 기관으로 향하는 인류의 달 기관으로 향하는 인류의 달 기관으로 향하는 그리하여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. 끝없는 매혹을 뭐뭐를 부추기다 일으키다 stir 하시겠습니다. 그리하여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. 끝없는 매혹을 그리하여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. 끝없는 매혹을 한 번에 하시겠습니다.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.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. 오늘 밤 나사의 아르테미스 시험 로켓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. 오늘 밤 나사의 아르테미스 시험 로켓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. 끝없는 매혹을